김케이, 닉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저희가 조금 전에 뺀사인, 마지막 뺀사인을 했어요. 그쵸? 마지막 뺀사인을 했는데 그 뺀 분께서, 뺀 한 분께서 뺀키트를 이렇게 오픈하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마법사를 했고 뺀꾼 씨가 이제 왕자님, 왕자님이었잖아요. 평소에도 왕자님이신데 왕자님이 또 아닐 거 어떻습니까? 그냥 뭐... 사복 같았어요. 좋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김다정이 저희 이제 팬키트, 하티스트 팔기 팬키트를 오픈하는데 니콘 씨를 하티스트 대표로 근데... 기다리셨잖아요. 잠깐만요. 저희가 다시, 다시 인사드려야 돼요. 그럼 어떡해요? 2PM에 하티스트요. 오케이. 하티스트 여러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티스트의 니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PM의 줌케이입니다. 봐봐, 오세요. 저는 카드 있어요. 지금 카드에 제 이름이... 그... 이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태에 나오면 안 되고 하티스트의 니콘입니다. 아니면 저는 하티스트의 줌케이입니다. 저도 하티스트 8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티스트 가입한 그 영상이 있는데 있죠. 그렇죠? 근데 태양형 형관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오! 제가 이때 살이 많이 졌어요. 네, 네. 이때 이날 제가 또 에어프라이어 가져갔잖아. 에어프라이어 여태 잘 쓰고 있나요? 잘 쓰고 있어요. 너무 좋죠. 아주 예뻐요. 야 나 이때 진짜 살이 쪘네. 나도 살이 살짝 좀 확 쪄보이지. 나 외국인이잖아. 알겠어. 그러면 이제 난 핫티스트, 핫티스트 골드. 와 핫티스트 골드. 와 이거 살짝 오픈해 볼까요? 와 이거 살짝 오픈해 볼까요? 핫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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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보니까 너무 웃긴다. 와 이거 진짜 프리미엄이네요. 와 정말 뭔가 느낌 있다. 핫티스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열어봤습니다. 이 카드가 어 하드 카드입니다. 하드 카드. 사인도 있어요 뒤에. 그렇죠. 제 멤버들 사인이 다 있습니다. 제 멤버들 사인 있고. 어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카드로 여행 다니실 때 아니면 뭐 편의점 뭐 쇼핑하실 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갖고 다니면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핫티스트에요. 저는 TV를 좋아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편의점에서 뭘 결제를 할 때 하티스트를 꺼내서 내면 의아해 하시겠죠. 그러면 편의점 주인분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오! 하티스트군요. 무료입니다. 하하하하. 형! 이렇게 사기 치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뭐 그 사장님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네 네. 하티스트이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사기 아닙니다. 네 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단 앞에는 카드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열어볼까요? 네네 열어보죠. 자 여러분 또 이제 노란색 끈을 오픈하면 됩니다. 이 끈은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묶여있진 않아요. 네.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네. 띵. 와우. 풀어 풀어 풀어. 콜드. 네. 찾았습니다. 와 이거 포즈한테 너무 예쁘다. 와우. 딱 열면은요.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약간 그. 공항에서. 공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증키. 요렇게 딱 보면은. 오케어 쿠키. 저는 가만히 선생님이 오케어 보면 이제 그. 저희 그. 예전에 어렸을 때. 네. 저희 마을에 회관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건이. 딱. 이렇게 타올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있는. 약간 그 느낌도 살짝 나는데. 어 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안에 수건만 있잖아. 마을. 마을 쪽에. 아 마을 쪽에. 네. 수건이 이렇게 딱 들어있을 것 같은데. 딱 만지면 달라요. 오우 달라요. 오우. 비싼 종이에요. 비싼 종이에요. 이거 왜냐면. 팔절지 보다는 조금 얇고요. 자 이게. 조심히 한번. 뜯어볼까요? 스피커를. 조심히 한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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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여러분. 와우. 있어. 팔기. 팬킷. 먼저 가입한 팬들에게 주는 역사 세트와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그거 이거 구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티스트 팔기를 가입하신 분만. 어. 이거 진짜 귀여운 건데. 네. 왜냐면. 일반 사람들은. 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 그. 우리 저희. 팔기. 하티스트 팔기 가입하시는 분들께만. 어. 가는 거고요.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오우. 제가 한번 같이 꺼내보실게요. 여기 보면은 엽서인데요. 여기 보면은. 찬성씨랑 닉춘씨랑 민준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해외 팬분들도 받으시는 거에요. 오우 좋겠다.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오우. 오우. 와우. 여러분. 이별 보십시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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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날 저희가. 이태원 쪽인가? 있는 스튜디오 가서. 들어가봤는데. 너무. 이 조명. 이. 햇빛이랑. 맞아요. 조명이 너무.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여기 LA 같다. 킬로평. 맞아요. 그날 진짜 날씨 너무 좋았어. 5월이었잖아. 영프레버 그때.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하늘이 비슷했어요. 여기서 또 우영이가 제가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었어. 사진들 너무 잘 나왔어요. 와. 다이어리 보입니까? 다이어리 보입니까? 다이어리 보입니까? 포토카드인가요? 이게. 포토를 넣는 앨범. 다이어리인 줄 알았어요? 이거. 와. 너무 예쁘다. 먼저. 와. 포토카드인.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 플라워. 플라워 보이스. 플라워 보이스인데요. 이제. 그쵸. 이. 카드. 카드 지갑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쵸. 이거 들고 다니면서. 체크카드. 신용화카드. 뭐. 할인카드. 영화관. 영화관 카드. 바인더. 카드바인더 라고 하죠. 뭐 하죠. 딱. 정확하게 주머니에. 딱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싹 들어가고.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절반 카드 놓고요. 네네. 그 중간중간에 그거 있잖아요. 5만원권. 만원권. 네. 5천원권. 아. 동권이? 천원. 보는 지갑을 사용하시네요. 이거는 지갑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딱 들어가네요. 와.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쵸. 이걸 다 넣는거죠. 이런걸 다 넣는 느낌입니다. 이런걸 다 넣는 느낌입니다. 근데 좀 제 사진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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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하게. 딱 있네요.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 옛날에도 아니죠. 포켓몬. 포켓몬스터 카드. 아. 그. 컬렉팅하는. 모으셨어요? 모으셨어요? 아니. 저는. 아. 유기오. 유기오. 네. 그거 있잖아요. 유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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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유기오. 이거 싸우는 거. 카드로 싸우는 거. 블루드라이건 나오고.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유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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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태국에서 되게 유명해서. 저는. 어렸을 때 빵을 사면은. 안에 포켓몬 카드를 썼어요. 그런 거. 그 빵을 계속 사야겠어요. 너무 비싸서 빵. 친구가 빵을 사서. 네. 빵을 먹을 때 저는 카드를 달라고 계속 구걸 했어요. 아. 그럼 빵 안 사고. 카드가 달라고. 빵이 비싸요. 500원이나 했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와이파이가 좋지가 않네요. 잠깐만요. 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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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멤버들의 모든 사진들이 여기 있습니다. 크. 자. 그러면 저거는 폴로로 약간 형식으로. 나온 거고요. 와. 니쿤씨 사진 지금 좀 공개해 드릴게요. 너무나 유희왕. 유희왕이네. 유기오가. 맞아요. 오케이. 유희왕. 자. 니쿤의 사진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유희왕. 맹진이 여기 있어요. 신키야 여기 있어요. 안 돼요. 네네. 아. 너무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근데 이번에 진짜 되게 센스 있는 게 뒷모습들을 많이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부에서 뒷모습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특히 마음에 든 뒷모습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 저밖에 없네요. 다 이렇게. 오 아주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약간 그 이거 싸인. 네네. 뭐 우리 만날 때마다 이거 싸인해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모으는 거죠. 맞아요. 자. 앞에는 우리 사진. 그 다음부터 뭐. 만나러 왔어. 꽃까지를 흔들이네요. 후니가 썼네요. 네네. 시켰어요. 네. 일본 부분들. 태경이가 핫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셔서. 이렇게 해서 넣으셔가지고. 근데 솔직히. 사실 너무 센스 있게 골랐다. 뒷주머니에 항상. 반에 뒷주머니에 항상 넣어 손을 다니시길. 싹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요. 확실하게 들어가요. 아주 좋습니다. 짜리를 보면 이제 진짜 나오고. 우와. 여기 진짜 특이한 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이게 뭘까요? 바로. 남양특집. 여름 기념. 2PM 남양특집. 우와. 여기구나. 우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요. 아. 이때 약간. 미 앨범 때. 처럼. 와. 필름이다. 필름. 필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로 이거 볼 수 있겠다. 비임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써가지고. 멤버들 별로 또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있습니다. 와우. 너무 예쁘네요. 오우. 니쿤씨. 니쿤씨가 처음으로 보여주는 느낌. 바로. 그런가요. 볼을. 볼에 바람을 넣고. 새끼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오우. 굉장히 예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네. 다정씨. 아 네. 저는 윙크를 해봤네요. 네. 제가 윙크를 했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니요. 저는 윙크를 못해요. 조금 더 해주세요. 좀 무섭네요. 근데 이거. 눈이 크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이렇게 돼요. 2PM. 남양특집 2PM. 네.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용화 따로 있어요. 약간. 필름 네그티브. 포더 필름. 포더 필름. 포더 필름. 포더 필름. 포더 필름. 그쵸. 봐봐. 테이프. 테이프 스티커. 오우. 와우. 와우. 먹는 거 아니에요. 민준씨. 민준씨.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자. 네. 이걸 보니까 옛날에 먹던 테이프가 생나게 있습니다. 그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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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미국에서 사오는. 옛날에 사오는 거. 네. 사올패치 말고. 다른거. 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우. 이거 뭐. 그. 친구들한테.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편티 쓰일 때. 딱. 나는 이 사람 좋아한다. 딱. 그걸 붙이고. 이거 제가 쓴 거 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빨리 보고 싶다. 자, 이틀. 이거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착용하겠습니다. 이런 언박싱을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맞아요. 무슨 기만 하는 그런 이런 키트가 나가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희 본 적 없었던 거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입하신 하트스트 분들한테 가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가입해봐서 이런 것도 받고. 이거 너무 예쁘다. 뭐죠? 팔찌. 팔찌군요. 2PM 로고 팔찌인데. 저는 귀걸이를 해보겠습니다. 귀걸이는 아니야. 배찌군요. 죄송합니다. 귀에다 해봐요. 귀에다 해볼까요? 저 귀가 아직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몰라서. 넣어도 되나 이거? 진짜? 진짜 한번 넣어봐. 안 들어가야겠지? 안 들어가야겠지. 예쁘죠? 예쁘죠? 2PM 봉. 하트스트 봉. 2PM 봉. 모양. 귀걸이. 아 귀걸이 아니고 배찌. 그리고 또 배찌 있어요. 소문 하나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야? 이거 골드 색깔 있잖아요. 하트스트 골드만 받고. 네. 하트스트 실버는 그냥 실버색으로 받아요. 아. 그러면 확실히 이게 어떤. 24K인가요? 이게? 24K 골드. 이거 한. 11점. 7. 준K인가? 준K인가요? 11.7K 정도. 11.7K 준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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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에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배지 너무 예쁘다. 저는 사실, 선생님. 물론 이 보면은 뒤에 배지.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냥 뒤에 편지가 있어요. 그냥. 이게 왜냐하면 지금 멤버들 별로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뒤에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길어요. 편지가. 아주 길어요. 오우후. 너무 길어서. 이거는 나중에. 이 거 주심. K씨 나중에 뭐 홈쇼핑 할 때도, 잘 할 것 같은데요? 요새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포트 앨범이죠. 네. 시즌 그리팅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아 근데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와 이거는 또 공개를 살짝 저 역시 우리 허니문즈를 같은 체페이지 해줬어요. 그렇죠. 같은 사람 다른 느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죠? 황탄성입니다. 황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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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막내죠? 너무 재밌었는데. 그쵸? 오? 잠깐만 찬성이가 찬성이가 아주 귀엽네요. 찬성이는 네. 우리들이 어려보여요. 이 사진에서 굉장히.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오 스토리. 이 사진 보이시죠? 저희가 눈 감고 약간 햇빛을 즐기면서 막 서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솔직히 이 날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눈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찍다가 눈이 이렇게 되니까 그 포토그래퍼 분이 아예 눈 감아버리라고.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찍었습니다. 그쵸? 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너무 뜨거웠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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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막 생기고 왜냐면 솔직히 이 팬문화가 점점 발달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솔직히 옛날에는 아마 그냥 포도북 하나 하고 뭐 엽서 같은 거 딱 몇 개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는 뭐가 많아졌잖아요. 쑤쿵쿵쿵쿵쿵쿵쿵-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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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가 그거 있잖아요. 핸드폰 뒤에 붙이는 그립 있잖아요. 나 이거 필요한데 써도 되나요? 써도 돼요. 바로 착용해주세요. 제가 붙여줄게요. 네. 제가 이거 케이스 바꿔야 되긴 하는데 차은성이 저거 케이스로 바꿀어요. 제가 휴대폰 샀을 때 케이스 그대로 신선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이 색깔 자 그러면 제가 잘 붙여주세요 근데 이게 잡는 거 맞아요 제 휴대폰은 정말 정직해요 회사 열쇠 플러스 정직한 휴대폰이에요 따잔 봐봐요 오 와우 잘 붙이셨나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죠 틈새 쿠니의 미모가 완전 살아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듭니다 왼쪽 사진 하이 오 와우 휴대폰이 마치 손에 붙어있는 것 같은 이 느낌 그립감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까 그 마술사였잖아요 마법사 오 마법사 스타일 오 진짜 이게 마법이네요 정말 마법사 부장님 아들을 찾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네 오 우리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구기를 등록하시면 구기에 등록하시면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드리는 거고요 장 말티즈죠 장 말티즈 장 말티즈 오늘도 언급 말티즈였잖아요 아 기가 말티즈 말티즈 오 쥬노 오 쥬노 쥬노의 사진 저는 밥을 먹고 꽃을 먹습니다 꽃을 먹는 사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쁜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꽃을 먹어볼까 봐요 해보세요 저는 먹어요 어떤 꽃을 드세요? 네 뭐 꽃이도 있고요 아 꽃이요? 네 아 다 꽃이요? 네 다 꽃이도 있고 양꽂이도 있고 양꽂이 먹고 싶어요 양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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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콩 강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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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댓글을 봤는데 팔찌 그거 네네 가입하는 거 추가 안 되냐고 아 팔찌? 팔찌 추가요? 아 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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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는 거 추가 되나요? 어떻게 되죠? 모집 모집 추가 안 되냐고 음 혹시 추가 계획 있나요? 일본부 일본부 지금 대표님들 저기 대표님 모두 집합 바랍니다 쿠니도 붙여줄게요 아 붙일 수가 없네요 붙일 수가 없어요 아 쿠니는 쿠니를 제가 쿠니 등에 이걸 붙인 다음에 쿠니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저는 이제 쿠니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띵 자 들어볼게요 뜨기 징 오 마법 아주 완전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지금 기술입니다 이 접착력 하나로 사람을 든 수 있는 네 최고의 제품 바로 무엇이냐 하티스트 팔기 팬 키트! 다 했다! 다 했어! 다 했어! 진짜 이거 다시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드리고 싶네요 추가 모집하면 추가 모집하면 바로 할 자신있다 사기꾼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마법사에요 마법사들이 잘 돼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 미나씨 오빠 안녕 알로하 하와이 하와이 가고싶어요 안 가봤어요 하와이 가봤어요 마오이에 그때 얘기했어요 준수씨 너무 매력있다 옛날 이름이에요 민준이에요 이사인들 열리 스킨케어 루틴 부탁드립니다 스킨케어 어떻게 하시죠? 그냥 해요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싱가포르! 지금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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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와이 하여 사실은 언어 제일 잘하는 멤버는 준캐 씨예요. 이렇게 현지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준캐 씨 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워을시파스입니다. 워을시파스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PM의 With Me Again도 기다려주세요. With Me Again. 조금 얘기해볼까요? 또 스포의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잠깐 나갈게요. 저는 괜찮아요. With Me Again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타이틀했고 엄청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2PM 파트가 좋습니다. 그렇죠. 높은데 높은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말에 뮤직비디오 찍었거든요. 그거 벌써 스포 하신군요. 스포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찍은 것 같은데 엄청 멋있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기법이 살짝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트도 많아서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비가 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비 와서 빡! 이렇게 막 왔잖아요. 진짜 비가 정말 빡!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기상청? 네네. 기상청님께서 기상청님? 잘 구청장님 약간 느낌인데요? 네네. 잘 네. 기상청장님께서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셔가지고 기상청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다행히 찍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기상청장님께서 구름을 옆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 최고예요. 최고. 네. 아무튼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2PM 하티스트 팔기가 되신 분들께 정말 또 우리 쿠니와 함께 저와 함께 하티스트 가입을 했습니다. 네네. 저희 2PM 앞으로 멋지고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오빠, please speak in English. 오, let's go. 미치 공원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팬킷으로 8th Hottest 8th Hottest 뭐 하는지 팬킷 8th 팬클럽 8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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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패드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패드가 있는 패드가 있는지요. 포스카드, 포스카드, 스틱크, 패드, 바지, 이런 브래스레스는요. 이 패드가 있는지요. 이 패드가 있는지요. 이 패드가 있는지요. 이 패드가 있는지요. 그러면 도만하십니까 올해vious Back minute write our announcement for the 9th time 9th year Hattest and you will be able to get one of these kits which i probably have will have more about than what we have shown you today Because the Kpop industry the fandom industry that just keeps changing and evolving 자, 초콜릿이 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마치 지지 않으세요. 여길 바라요. 9. zero 하드가 아니다. 스는 여기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상대еле! 인터내셔널 팬들에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웹사이트에 가서 가입하는 거에요? 끝났어요. 다음에는 저희가 새롭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인업을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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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있는 곳에서, 이런 아이들이 얻을 수 있겠죠. 핫디스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분이 나아요. 곧? 아마. 약간 뉴스 같네요. 아무튼, 언제 출신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출신이 될지 모르겠어요. 8월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또 다른 멤버들의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아무튼, 오늘 정말 여러분, 핫티스트 팔게 되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를 새로 좋아해 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와 니쿠니, 그리고 우리 멤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최고, 진짜 최이고! 고! 아무튼 오늘 다들 잘 자고요 잘 자요? 네 잘 자야 돼요 벌써 잘 시간이 됐어요 아 뭐 9시에 인사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9시에 자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찍은 사진 올릴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이 조금 그래서 다들 건강히 잘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아무튼 다음에 만날 날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건강히 계시고요 저희가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가도록 할게요 I love you 지금까지 2PM의 줌K 니꾼이었습니다 Love you HARDEST